안녕하세요. 저는 13년째 춤을 추고 있는 댄서 이원준 이랑입니다. 제 댄서 네임은 카리스토라고 하고 제 주 장면은 파프입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TV에 나와 제 춤을 대중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 끼와 재능을 선보이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그런 기회가 낫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는 이번 수명파를 통해 제 꿈과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. 제 각오 한마디는 이번 수명파를 통해 레저드의 영상 남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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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